자, 손 인사 부탁드려요. 손 영상 자, 시선 오른쪽이요. 자, 시선 왼쪽이요. 자, 가운데 보고 하트할까요? 하트 자, 고양이한테 부탁드려요. 고양이한테. 손 좀 내려주면서. 자, 보라색 부탁드려요. 보라색. 자, 우리 꽃밭을 할까요? 꽃밭. 자, 우리 꽃. 고양이 디스 할까요? 고양이 디스. 예민 아저씨, 새해니까 팬들한테 새해 인사 부탁드려요. 네, 수해 복 많이 받으시고, 날씨 좀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